영국 런던 스타디움 입니다. 지금 웨스트엠과 KAA 헨트의 유로바 컨퍼런스 8강 2차전을 하루 앞두고 KAA 헨트가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 특히나 홍현석 선수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요. 홍현석 선수의 훈련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헨트의 감독이 홍현석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홍현석 선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훈련은 매우 중요하군요. 하지만 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많은 에너지와 많은 대화가 포지적인 유니티입니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선수와 함께 경험하다. 그리고 또한 힘입니다. 한국과의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출근을 하고 한국의 출근을 하고 한국의 출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23라는 걸 저는 내가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과 함께 대회와 함께 한국의 대회가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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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